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하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이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위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송도님들 오늘 하루도 부활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참 행복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계신 우리 모든 송도님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얼굴이 보여집니다 비록 삶의 현장 속에서 학업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승리자의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 인생입니다 죄와 허물로 또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사단과 연합되어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며 사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참된 축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더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염려와 또 걱정과 근심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유일하신 그리스도께 올인하여 문제는 응답으로 갈등은 갱신의 기회로 위기는 시대적 증거를 보는 축복임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소도로 우리에게 허락한 사천말씀 운동과 237나라 보금화를 품고 생명 살리는 영정 무한 도전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미션인 본당이 헌당될 때까지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헌신하여 중단 없는 믿음의 조전을 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아니다 하면서도 참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집 자랑, 외모 자랑, 운동 자랑 학벌과 스펙 자랑, 또 먹고 있고 쓰는 거 등등등등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입으로 꼭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랑거리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또 표정과 행동에서 아 머리 아파 이랬는데 뭐가 반짝반짝 나오고 그렇죠? 가방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겁지? 라고 하는데 어?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땡땡땡땡 명품 가방을 사줬네? 이러면서 생일에 자녀들이 뭘 사주고 또 여행 보내줬다든지 우리 아이가 어느 학원을 갔더니 내신 등급이 올랐더라고 학원 자랑 계속해서 열심히 자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과 많은 말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자랑했는지 살짝 궁금해집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올인하며 오직 우리 주님만 자랑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자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육체의 가시자랑 본문 1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개시가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거기에 따른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렀고 놀랄만한 여러 환상과 개시들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만 방지용품인 가시가 함께 배달됐습니다 뭐라고요? 자만 방지용품 그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 봐요 제가 어릴 때 가시에 찔려봤는데 엄청 아파요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적이 있어요 선의 산인장도 박혀봐서 10개가 넘는 산인장이 박혀보기도 했는데 목에 가시가 어릴 때 걸렸는데 숨을 모시게 했더라고요 너무 따끈따끈거리고 춤 생길 때마다 너무 아프고 울고 있는 저를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체냅니다 어릴 때 거기에 데리고 가서 입을 벌려고 해서 손가락을 주인 아줌마가 막 빼내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헛구헛을 하다가 거의 죽다 싶어 해가지고 못 빼고 집에 왔는데 처방전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내리시냐면 자 수저로 밥을 많이 푼다 수저로 밥을 딱 퍼 그리고 이걸 꿀꺽 삼키면 가시가 넘어간다 넘어갔을까요? 네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넘어간지 안 나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이미 넘어갔겠죠? 그때 어릴 때 그 가시의 충격이 있어서 지금도 그 가시가 있어서 치과에 가서 아 하고 검진하려고 그럴 때 바로 조금만 들어오면 그게 연상돼서 의사 선생님이 손을 잡아요 제발 제발 선생님 뭐 이렇게 저처럼 심한 사람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땐 무엇이 가견됐냐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작은 생선 가시 하나 찔러도 아픈데 바울이 가진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가시가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콜라스는 가시말 외에 파편 또는 말뚝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파편과 말뚝이 뭔지 아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정신적인 시험이다 외적인 박해였다 정욕이다 빈약한 외모 또 두통이다 간질이다 안질이다라는 등등의 견해가 있지만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다메석 도상에서 강한 빛 때문에 온 안질이나 마귀의 역사로 바울 자신도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로 재설명할 정도의 것을 보면 간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튼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파편처럼 말뚝처럼 너무너무 깊이 박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가시가 사람들에게 시험당할 만큼이나 컸고 바울을 업신여기고 버려버릴 만큼의 그러한 절망 그 이상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참 무쌍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믿음이 참으로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성긴 성숙한 복음의 사람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여기서 막 설명하다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 불고 쓰러졌다 그러면 우리는 딱 나온 게 아 저 영적 문제시구나 우리 목사님 아직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돼서 이것까지 나오더니 오 지여 흑암을 꺾고 줘 없어서 막 해제 안 해서 제 자신은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대적인 사도요 복음의 능력 속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정작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는 고치지 못한다는 절망과 그리고 바울을 곱지 않게 보는 그 시선들과 야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시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막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 늘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로 구원 받았고 결론 냈고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도 살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맛봤는데 해결되지 않은 나의 가시들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 가는 것 같고 덕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힘들었던 부분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주의 일을 하면 당연히 모든 것이 다 잘되어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가 정한 나만의 복음의 기준을 은연 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낙심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한 번씩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 목사님 제가 복음 알기 전에는 잘 나가고 훨씬 좋았는데 지금처럼 힘들지 않고 평안했는데 오히려 복음을 받고 나니까 더 삶이 힘들어집니다 기도에도 해결점이 잘 안 보이고 답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원 플러스 원 아시죠? 모르세요? 알죠? 마트에 가면 주부 공격 마케팅 1호 원 플러스 원 그러면 주부님들 막 다 사요 한 갑에 두 개를 사니까 복음의 축복 속에서도 원 플러스 원이 있습니다 한 번 저를 따라 사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생명의 축복과 플러스 가시가 돔으로 배달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가시와 그 고난 그리고 생명의 부하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시는 참으로 괴롭고 아픔이지만 언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보호장치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 치유되길 세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바울은 이 가시는 친구처럼 나랑 같이 평생을 가야 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자만으로부터 바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겸안함과 자만함 속에서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에 타락된 그런 본성에서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아당과 하하를 넘어뜨려 사단은 지금도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고 게시를 받아놓고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결국 영적 자만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만을 방지하는 특별한 선물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업 되어지고요 어깨가 나도 모르게 으쓱 올라가고요 목이 뻣뻣해집니다 자신이 뭔가 되는 것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쉽게 자만해지기 쉽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게시를 바울이 받았다면 충분히 자만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사자인 가시가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피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여기서 해방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난 후 이제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나만의 가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몸에서 평생 떠나지 않은 육체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와 과거에 겪은 상처와 또 무너진 경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 나의 외모 환경 정신과 영적인 여러 가시가 있습니다 보금으로 보험 받기 위해 얻어진 가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힘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조금 덜 와닿는 것 같아서 한번 자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뻘하게 살아있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르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들어왔어 늘 해왔어 근데 시뻘하게 살아있는 그러면 왠지 뭔가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시뻘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도구입니다 아파봐야 아픈 사람을 알고요 아파봐야 겸손하고 아파봐야 낮아지고 아파봐야 힘들어봐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낫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자망과 수많은 적들로부터 완전 장치로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가시의 크기와 아픈만큼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약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적하다 라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가정 배경을 비롯하여서 최고의 학벌과 함께 부족함이 없는 소위 빵빵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담회석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로서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소유한 영적 스펙도 대단했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몸에 대어도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로 신적인 존재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파워 있는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금을 받고 난 후 육체의 가시를 지닌으로써 어디서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 인간적인 약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연약함으로 인해 그의 사역이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신적 존재로 떠받지 않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게 되었고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민족을 주께서 2019년도 새가족과 다민족을 삼기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하고 모녹하고요 언어를 하나도 감사하게 주의 은혜로 너무 약해가지고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민족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미리미로 언어를 준비해 놓을 건데 막 이렇게 했는데 위안이 됐어요 우리 다민족의 우리 전도사님들이 교육자님들이 목사님 언어는 저희가 다 압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말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말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신 분이 필요하는데 목사님이 계시니까 됩니다 괜찮습니다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사천 말씀은 또인가 이상치를 정말 나라보고 말을 위하여 아 내가 진짜 하나 옆에 들어와 있구나 나를 쓰시고 계시는 거를 실감하는 게 우리 다민족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보면요 러시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막 다 여섯 개국어가 다 나와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나오면 오 아버지 사도행전 2장에 한 장에 제가 와 있군요 이게 막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본 예배부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제 다 이렇게 일본어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저는 한국말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조신경을 하는데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자꾸 일본어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어디 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야 그거 듣다가 그래서 제가 오 아버지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밖에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우서 12장 5절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같은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해짐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아주 기꺼이 크게 기쁘게 자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숨기기를 원합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좋은 것들을 보이고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쵸? 아닌가요? 주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답 안 하셔도 이미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장합니다 다 되어진 척 다 가진 척 완벽한 척 안 그런 척 그래서 저희는 척척박사입니다 계속 이렇게 기운 빠지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우리는 그냥 주 앞에서 척척박사예요 주께서 아시는 척척박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의 옛 틀을 벗어버리고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새 틀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더 빛이 난 줄 믿습니다 랩런트 요색과 우리 모세를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요 또 제수로 낙인 찍혀 감옥에 가 있는 요색과 80살 노인이 되어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더 이상 자기의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으로 지냈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셨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색과 모세는 도구로 사용된 것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육체에 힘을 뺄 때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해진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육체의 힘을 빼자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들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기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기한 이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약하면 약하지 약할 때 강하다고 하는 말이 됐냐? 말도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교님들은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는 약해 오 그래서 나는 약해가 있고요 나는 약해 그래서 나는 강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차이입니다 재와 조주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 결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공간 즉 영역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일하심을 보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나의 약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서 완벽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약할 때 겸손해집니다 인간의 고난이 제거되는 것만이 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기에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야구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고 완전한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면 우리의 실수로 인한 가시나 또 연약함이 아니면 복음 때문에 받은 가시나 연약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져서 자랑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고부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 온전해지옵소서 아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였습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기쁨의 요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고 자랑하시나요? 참 어르신들은 자랑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빨리 친화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81살 되셨는데 모시고 같이 식사를 점심을 드시러 강화도 쪽에 이렇게 가다가 해변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딱 걸어오는데 안 따라오시더라고요 다리가 아프시다고 그래서 어디 가셨나 하고 갔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이렇게 노점 하시는 어떤 할머니하고 평상이 아니셔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길지 않은 시간인데 정보력이 얼마나 소통을 하셨는지 아 저분은 곤사님이시래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저렇게 못 끌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어느새 가정파악도 다 하셨더라고요 아들이 둘이 가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사랑해 저는 딸이 6세에 아들이 하나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셔가지고 그때는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옛날에 창피해서 딸 많이 있다는 말을 못하고 이사 갈 때도 4명은 숨기고 그 아시죠? 이사 갈 때 이렇게 4명 숨기고 이렇게 3명 때리고 가서 아 저희 애 3명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 엄마가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는 부끄러웠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 같이 이야기하시는 또 나이 드시는 그 노줌상 할머니께서 아 좋겠습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요즘에 딸 많은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자랑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약함이 하나님께서 21세기에는 자랑이 되게 하시고 강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해주시면서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아메? 또 이러다가 또 남자 아들 갖는 게 또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22세기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친화력이 빠른데 우리 안에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죠 그죠? 하나님 빠지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그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랑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 주께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고 기뻐하시죠? 네 이렇게 고백은 우리가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도 잘 되고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경제가 잘 풀리고 또 질병이 낫고 내가 소유한 아파트 가게 팍팍 오르고 다이어트에서 성공도 하고 남편 잘 만나서 해외여행 자주도 가고 남들은 1년에 한번 갈까 못 가는데 맨날 해외여행 가 있네 이런 거 들으면 그 기쁨과 자랑은 300% 업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자랑은 100%라면 보여지는 것들에 의한 자랑은 나도 모르게 300% 업이 업이 되어져요 솔직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 안 하셔도 주님은 이미 다 접수하셨습니다 우리 10대와 20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내가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여행지 반려견 애견들을 비롯해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아주 아주 열심히 SNS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예원의 랩몬트들 말고 다른 저쪽의 다른 다른 이렇게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예원의 랩몬트들은 올리더라도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올리더라도 좋아요 좋아요라고 이렇게 댓글 남기면 바로 불신의 이렇게 영혼들과 이렇게 낙심돼서 교회를 안 나온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댓글을 달면 전도하기 위하여서 강계매짐의 문으로 하기 위하여서 올리는 동기가 아주 아주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동기를 올림을 아주 아주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세상적인 부여함이나 육신적인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오는 것들도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행정 5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광과 함께 핍박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갑니다 마가보문 10장 30절에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나의 구원자여 내 삶의 주인임을 믿는다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최고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받도록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의 삶의 결과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비천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과 환란도 죽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이십니다 장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만앙의 왕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참 선지자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강인되고 무엇이 뿌리내려 체질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내가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당겨져 생명 대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랩런트들은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학업을 성실하게 규모 있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랩런트로서 불신 친구들과 학교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안에서 성실하고 전문성 있게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삶으로 보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의 환경이랄지라도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인전 16장 22절 26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바울과 신라를 묶고 있던 새사슬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지만 그 안에 갇혀져 있는 많은 죄수들의 새사슬까지도 다 풀어주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우리 자신을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와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불신 용혼들을 묶고 있던 제사슬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기 전에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분도 있죠 조엘 스냠버그라고요 20개월 되던 해에 부모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40톤 트럭에 이렇게 충돌을 하게 돼서 온몸이 불에 휩쓸려서 숫덩어리가 됐어요 이 아이가 저 위에 사진 20개월 되기 전에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건 초등학교 시절 때 이렇게 조엘 스냠버그가 완전히 수술을 50번 정도로 하면서부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기가 나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다 나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게 있죠 초등학생인데 품고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가 감사와 꿈을 잃지 않고 자랐고요 손가락과 발가락도 없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축구도 하고 농구선수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사격선수도 되어지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신학교를 가서 결국 이제 정말 연약한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조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람은 자신의 본부를 정확히 깨달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빼앗겼기에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실패와 손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은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나의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요 18년 후에 18년 후에 도주했던 그 트럭 운전사를 만났을 때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줬습니다 약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강함 대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또 그런 것을 쫓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 나의 유익과 나의 자만함과 나의 스펙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자랑은 내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얻어진 가시와 나의 약함입니다 이것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하여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